저녁한 손에 있는 오늘부터 우리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2박 3일의 가슴 설레는 시간 MBC의 1318 사랑의 어미 캠프가 돌아왔습니다 다가올 여름방학 나눔과 봉사로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? 전국 9개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는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IMBC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한 추억 만들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